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 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 전화 참여 방법은요. 아래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부터 연락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세요. 이데일리TV.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시고 유튜브 역시 상담 신청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올려주시는 시간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작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가량 좀 떨어져 있는데요. 아침부터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역시 아침에 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 현재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현재 0.7%가량 떨어져 있고요. 800포인트 선에서 떨어졌다 올라왔다 약간 반복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역시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보다는 여전히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하락폭도 국내 증시의 이 변동성보다 작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유독 좀 많이 약하고 또 국내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 대비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요인들이 좀 있죠. 대북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만큼 국내 증시는 항상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 대비 저평가가 좀 많이 이뤄졌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밸리업을 올리고자 하는 정부의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 PBR 관련주들의 매수세도 역시 좀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그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이례성 어떤 요인으로 단기 상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밸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가 이 저평가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이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흔들리고 국내 증시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파월장의 발언이 있죠. 바로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수개월이 바로 1개월 뒤는 아니겠죠. 최소한 2개월 이후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하락하는 조짐이 나와서 3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그렇다면 2개월 이후라고 한다면 최소한 2개월 이후 그러면 3월 달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 실망감을 보였고 그래서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반면에 우리가 그 지난해의 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해 연진 의원들이 그리고 파월 의장도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거라고 이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6% 또는 어떤 사람들은 8%에 대한 수치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 미국 금리는 5.5%에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발언은 분명히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진 의원들은 지난해 거짓말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압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 아시죠?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산에 대한 영향력이 유럽 쪽으로도 역시 번질 수 있다는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무마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이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실제로 최근에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는 중소형 은행의 주가가 거의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20%, 10몇%,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부실에 대한 우려예요. 그동안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커졌던 건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오랫동안 됐고 그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부실, 이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부실 우려가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미국에서 이번에 뉴욕 은행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최근에 아오조라 은행이라는 은행 기업도 주가의 급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또 부실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또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지난번에도 같이 또 거론됐던 은행입니다. 바로 이제 독일, 도이치뱅크. 최근에 역시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쪽에 대한 손실액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은행 역시도 최근에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윌리어스 베어라는 은행도 역시 어제 주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또 국내 증시에까지 또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리를 여기서 오랫동안 끌리면 은행들의 부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 시점보다 훨씬 더 금리 인하 시점은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만약에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면 이건 단발성 악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수급 또는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은 하방 배팅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돈입니다. 돈이 풀리면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돈이 마르면 시장은 떨어집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된다면 돈이 풀리는 장이기 때문에 큰 방향을 잡고 있다면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매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SFA 단대체고요. 비중은 50% 되고 7650원에 샀대요. 7650원에? 사는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20% 빠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매수를 했을 때가 하고 나서부터 빠졌죠? 네, 허는 날부터 종가 조금 빠지더니 그냥 하루 4%, 5%, 보통 4%, 5%씩 빠지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 4%인가 올리면 다 빠지고 지금 한 18%인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18%인가 빠졌던데요. 이게 지난번에 주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반도체 쪽하고 동맹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SFA 반도체가 관련주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찌 보면 하나의 재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업의 주가가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실적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그건 뭐예요? 일정의 어떤 재료로 주가가 단발성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SFA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올해 23년도가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인수설도 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올해 실적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적은 지난해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실적을 봤을 때 우리는 앞에 우리가 화면 보이시죠?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다는 건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2022년도까지만 해도 순이익이 400억이었던 기업이 지금 적자로 들어섰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좀 밑에 내려와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주가 상태는 좀 내려와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올해는 사실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기대감인 거예요. 올해 돈이 풀리고 업황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거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FA 반도체는 매수할 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걸 파악했다면 주가가 단계에 좀 많이 올라갔네. 이거는 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 다음에는 이런 걸 매수를 할 때는 꼭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체크해 보고 매수하시면 실수를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50% 비중을 매수하셨는데 너무 많아요, 이게. 그렇죠? 덜어냈는 거예요. 이것도 덜어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다 매수하시는데 갈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렇죠? 이게 느낌에 의존하면 안 돼요.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주식은 이 느낌 때문에 진짜 실패하시는 분들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늦기보다 철저하게 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야만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AP 반도체는 제가 볼 때 큰 문제 자체는 없어요. 일단 지난해 실적이 잠깐 안 좋았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역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여기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주가도 좀 약간 부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천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7천 원이 왔을 때 힘이 좀 강하다고 하면 저는 7,500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7천 원까지 왔는데 힘이 좀 빠지면 여기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줄여놓고 나중에 좀 낮은 가게에서 추가 매수를 위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7천 원 목표 주가 보시고 7천 원에서 조금 힘이 강하다 싶으면 7,500 원까지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 뭐 아니, 뭐 이렇게 얼마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손해 너 지금 손해가 심해서 한 그렇죠. 한 개월이고 이렇게 봄 따뜻한 봄을 때 한 번 마음 이렇게 잡고서 그냥 재워놓고서 난 몰라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몰라요. 난 몰라. 이게 되진 않아요. 궁금해서 계속 쳐놓아보게 될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7,650 원 손실보고 팔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좀 정말 싼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솔직히 기다렸다가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 팔면 돼요. 대신이 단순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가격대 진입을 했을 때 좀 비싼 가격에서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팔고 밑에 다시 쌀 때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그렇게 해서 손해를 메꾸는 게 더 전 좋다고 보거든요. 기다려서 이거 기다린다고 해서 만약에 3개월 6개월 기다렸는데 안 돼요. 또 1년 기다려야 되고 1년 기다려야 되고 또 안 돼요.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7,000원 그리고 7,500원입니다. 팔고 나서 다시 밑에 사시면 되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점잖하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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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인가요? 셀티론 제약이고요. 네. 13만 5,000원에 10%요. 13만 5,000원에 10%요? 네. 오, 이거는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3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근데 지난번에 13만 3,300원까지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제 매수가에 걸어놨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다 안 갔어요. 왠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있을 때는 왜 추가 매수를 안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뭐냐면 물론 밑에서 쌓았을 때 더 추가 매수했다면 그러면 뭐 더 좋았겠죠. 그러면 수익에서 팔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밑에서 추가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팔았을 거예요. 아마도. 네, 올라올 때. 근데 셀티론 제약의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상담을 좀 많이 드렸고 그리고 셀티론과 셀티론 헬스케어가 합병될 때 이 셀티론 제약은 합병해서 제외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셀티론 3사에 대한 구조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이유까지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셀티론 제약도 이 바닥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종목이었던 거죠. 올라왔잖아요. 이 회사는 지난번에 13만 3,300원까지 왔는데 이게 참 매수가에 꼭 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몇백 원만 조금 아래로 잡았다면 이거 좀 팔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셀티론 제약이 저는 여기서 상승이 아예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셀티론 제약도 과거에 지금 올라갈 때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눌렸죠. 그렇죠? 네. 주가가 눌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요? 우리는 같이 받은 게 거래량을 같이 받은 거죠. 이때 올라갔을 때 거래가 들어왔고요. 눌릴 때 거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가 줄었습니다. 없네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물량들을 다 팔지 않고 잡아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잡아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갖고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물량들을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것 쥐고 있는 주체가 기관 쪽하고 외국인들도 파는 듯 보였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저는 그냥 13만 원 정도 왔을 때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이거 또 기다리다가 몇백 원 이거 또 몇백 원이나 이런 것도 차이 때문에 또 못 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13만 원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한 번 하고 만약에 이걸로 꼭 뭔가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 오래 기다렸으니까 약간 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차라리 13만 원을 한 번 팔고 나서 나중에 밑에 떨어졌을 때 다시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세트로는 매도를 한 번 해야 되는 자리는 13만 원 정도. 그래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잘 팔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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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매트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어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이브요. 하이브. 매수 가격하고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22만 원에 30%예요. 22만 원에 30%예요? 네네. 하이브 주가가 지금 올해 1월쯤에 사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엔터주들 있죠? 하이브도 그렇지만 SM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네. SM도 지금 주가를 보면 많이 부진해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JYP 엔터도 한번 볼까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비슷해요.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관심이 시장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상태. 왜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하이브의 주가 하락했던 그 시기를 잠깐 봐요. 이 회사가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주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올라가다가 올해 1월 한 11일 정도 그때 고점 찍고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엔터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많이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딱 그 시기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보면은 왜 코스닥 쪽에 왜 이 회사는 왜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닥의 분위기하고 같이 가는가. 왜냐하면 코스닥은 보통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습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터주에 포함되어 있는 JYP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브라든지 또는 이제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가 1월 달부터 1월 중, 이제 10일 정도 경부터 하락을 하게 된 건 코스닥에서의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또 빠지고 같이 좀 눌린 이런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이 확실하게 잡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요구에 있어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손절이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손절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18만 8천 원 정도 자리에서 잡혔었죠. 보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자리가 오진 않았어요. 그 위에서 살짝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도 주가가 18만 원 정도 부근, 19만 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근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면 어때요?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추가 매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밀리면 추가 매수 할까요?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9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고 19만 원에 오게 되면 반등 이 위에서 나와주면 그냥 가져가셨다가 매수가 22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하지만 19만 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줄이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는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사셔야 돼요. 추가 매수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거고 19만 원이 깨진다면 여기서는 물량을 절반 정도 줄였다가 17만 원 그 선에서 다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기억하세요? 그럼 22만 원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위에서 반등 준다면 사실 이거는 날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여기서 11월 달에 19만 원 가격이 왔다가 22만 원까지 온 자리를 보게 되면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일단은 이 회사는 올라가면 한 달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들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19만 원 선에서 돌아서면 22만 원 매수가에서는 꼭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15,800원에 비중 40%입니다. 15,800원에 비중 40%요? 네. 군인 아니시죠? 네? 군인처럼 말투가 좀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한 번에 매수 다 하신 거예요? 네. 물타기 한 겁니다. 물타기. 추가 매수 하셨군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40%까지 비중이 나왔는데 현재 매수가 보다는 위쪽이 지금 주가의 폭이 좀 있긴 한데 최근에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네. 파라다이스가 지금 어떻게 산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맞아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런데 여기서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VIP 매출 쪽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 고객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높았었어요. VIP 매출 쪽에.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VIP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커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일본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왔다기보다는 중국 쪽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안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일본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건 좋은 징조이긴 한데 중국 경제가 어쨌든 올해에는 아직까지 미국도 역시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문제는 어쨌든 금리가 각국의 각 나라의 금리가 인하되고 돈이 풀리면 각 나라의 어떤 경제는 좀 좋아지겠죠. 그러면 중국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경제가 좋아지면 수출 쪽에서 또 수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중국도 경제가 올해는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파라다이스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은 손해보고 팔 가격은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40% 정도까지 갔다면 만약에 현금이 있어도 다른 종목을 사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한 16,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때 물량을 줄이고 조금 더 끌고 가시든 아니면 이때 종목을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가시든 이거는 16,000원까지는 한번 저는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비수기 때 실적이 이번에 좀 많이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영종동과 새로운 카지노가 생겼는데 거기도 실제로 가본 주주분들이 별로라고 그래서 악재는 다 쏟아졌으니까 바닥에서 우상해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더 사보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래서 더 궁금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는 문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40%라는 건 사실 40%씩 해서 만약에 더 산다면 얼마나 더 사실 건데요. 저 20%요. 그럼 50%가 되죠? 60%가 되죠? 60% 그러면 다른 종목 사봐야 한 종목 정도밖에 더, 한두 종목 정도밖에 더 못 산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 파라다이스도 역시 이제 이제는 안 좋았던 시기가 다 지났고 그리고 비수기의 실적이 좋았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기저효과도 있어요. 기저효과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와서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간 다른 종목들은 또 올라가게 될 거고 이 종목에 돈을 더 집어넣는데 나는 그러면 또 이 종목이 여기서 14,000원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걷도 오게 되면은 난 또 답답하단 말이죠. 그럴 바에든 이 매수 가격보다 손해를 보일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영영맨투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 노래 2. 7,000원에 10%. 7,000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추가 매수 하고 하고 해서 여긴데요. 네. 추가 매수 했어요? 변동성이 크니까 지금 나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네. 이 기업은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즉 의료 정비를 의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엑스제너레이는. 그런데 이 회사의 변동성이 왜 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변동성이 클 것 같으세요? 이 종목은. 왜 변동성이 큰 걸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죠? 이 회사는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래량이. 거래가 많지 않아요. 즉 뭐냐면 이 회사가 최근에 거래를 잠깐 보면요. 오늘 거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평소보다. 그런데 오늘 거래만 봐도 거래량이 6만 주예요. 6만 2천 주. 거래대금은 한 4억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억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평소에 자주 보시나요? 이 방송을? 네. 그런데 제가 혹시 2020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2020이 뭐예요? 아니요. 거래량. 네. 일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억 이상.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거잖아요. 그 밑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기업의 가치하고 주가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 노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서 내 지식들을 최대한 끌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지금은 7,000원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매수가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 그냥 7,000원 매수가에 걸어두시고 매수가 왔을 때 팔리게 걸어두고 나오세요.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손해보고 팔지 마시고 7,000원에 걸어두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강연회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죠.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온라인 강연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PBR, 저 PBR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저 PBR 관련주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는 방법, 그리고 PBR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좀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과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차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 현재 23만원에 20% 비중 매수하셨네요. 자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의견은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이건 매도. 수익을 챙기세요. 현대차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 지난번에 실적이 좋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각 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각국의 나라에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쪽이 과거에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을 때 당시에는 팔면 손해였거든요. 지금은 호재가 나왔고 최근에 또 저 PBR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한 번쯤은 지금 수익을 챙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사마콘덴서. 매수 가격은 37,300원이고요. 비중이 20%네요. 37,300원이면 역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그 콘덴서, 사마콘덴서라는 회사도 IT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여줘야 주가가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MSCC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MSCC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IT 기업이 IT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사마콘덴서도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올해는 전망 자체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마콘덴서가 주가가 또 힘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여건이, 여건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기다리신다면 수익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4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좀 차분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DLEC입니다. 자, DLEC.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볼 텐데요. 매수 가격은 4만 1,530원이고 비중은 15%네요. 아, 매도 시점을 놓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해서 갖고 하신 지가 조금 오래 되셨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건설주들이 반등 나온 이유 역시도 사실은 이 저가 매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저평가, 최근에 이제 PBR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즉 부동산이라는 건 자체가 우리가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이제 건물들을 살 때는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삽니다. 이 대출을 낄 때 이 대출에 대한 그 부분이 원금보다 훨씬 더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출 금액은 결국 이자하고 연동되어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수비가, 수요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역시 이자가 싸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었고 현재도 역시 동결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역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플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매도를 한 번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놓친 김에 좀 끌고 하셨다가 나중에 4만 4천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4만 4천원 왔을 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길게 보시든가 이거는 그때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4만 4천원 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퓨런티어네요. 자 매수 가격은 2만 7천 2백 원이고요. 비중은 10% 조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퓨런티어 2만 7천 2백 원 지금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지금 얼마 나지는 않는데 굳이 추가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와 좀 살짝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퓨런티어가 지금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비전 프로 효과 때문에 지금 올라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카메라 쪽이잖아요. 영상 쪽.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중에 자유주행, 스마트카 쪽도 역시 카메라 쪽에 대한 전망이 성장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퓨런티어도 그에 대한 영향으로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앞에서도 비전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비전 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품이거든요. 필수 소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이게 만약에 노후됐거나 아니면 망가졌거나 그러면 다시 또 새 제품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비가 발생되는 거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사람이 한 50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필수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판매는 많이 나올지 몰라도 그 다음에 꾸준하게 판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이 비전 프로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발성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프런티어는 개별적인 어떤 기업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기업도 역시 과거하고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과 그 다음에 거래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손절가 잡고 가시는 종목이고요. 2만 5천 원 손절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3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단기에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단기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매트입니다. 네. M플레스요. 매수가격한 비중. M플루스. M플루스. 11,900원에 20%요. 11,900원에 20%요? 네. 아,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11,9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11,900원. 아니, 그거 물타기 해서 조금 그렇게 됐어요. 아, 추가 매수하셨군요. 네.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얼마쯤이셨어요? 12,800원인가. 오래됐어요. 음, 그래요. 이 회사는 지금 2차 현지 때문에 사신 거죠? 아, 네. 아니, 모르고 샀어요. 아, 모르고 샀다고? 아, 친구가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던가요? 왜 사라고 했는지? 아니, 갈 거라고 그래서 샀어요. 못 팔았어요.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가버렸네요. 강의 갔네요. 아래로. 네. M플러스. 이게 지금 요즘에 2차 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리죠?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2차 현지인 거네요.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다행히도 추가 매수, 처음에 매수할 때 많이 매수를 안 해셨나 봐요. 추가 매수의 단가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 회사는 12,000원 보세요. 다른 거,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저점을 좀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좀 팔아볼까라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 12,000원 되면 팔으려고요. 12,000원 되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12,000원까지는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2차 현지라는 어떤 이름만 가지고, 테마만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실제로 2차 현지 관련해서 납품이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그냥 단순하게 2차 현지 관련 주가 확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주가를 계속 밀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상에서 주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그래서 M플러스의 경우에는 12,000원 오면 그때 잘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도를 하면 주식은 따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벌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돈을 평소에 벌려면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이든 아니면 뭔가 노동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되게 힘들죠? 주식은 근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클릭 한 번으로 주식을 사고 그게 잘 되면 돈을 버니까 단순하게 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식은 지금 떨어지니까 어때요? 머리가 거의 굉장히 아프죠?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조금 올라오는데요. 오늘 올라오는 게 말이에요. 이제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힘들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게 지금 되게 힘든 거라는 걸 느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주식을 샀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2차 현지도 업황이 어느 순간 좀 갑자기 안 좋아졌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잘 팔고 나오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평소에 안 보이던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황미원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3S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810원에 50%입니다. 3,810원에 50%요? 네. 3,810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4,200부터 다시 시작해서 계속 물을 타가 이렇게 많이 됐거든요. 4,000원은 4,000원 얼마요? 4,000원 이상이요? 3,810원이요. 처음에 매수 4,2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그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떨어질 때 지금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요. 최근에 지금 뉴스가 있어서 그 당시에 좀 올라갔던 건 알고 계시죠? 삼성 견제하고 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예전에 올라갔던 상한가를 치고 올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연이어서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가의 급반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깊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가는. 이게 산이 높다는 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골이 깊다는 건 이제 눌러주는 이 폭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떨어질 때 그 하락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를 제가 볼 때는 한 이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할 때 표시. 네. 표시를 보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때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거래가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 많죠? 그리고 이때 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떨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를 보세요. 이때 거래. 이때 거래는 과거 거래보다 많나요? 적나요? 작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아마 매수하셨을 거예요. 네. 고점이 넘어가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고점 7,495원보다 지금 고점이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해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을 타고 있는 거고요. 재료가 일단 소진이 된 상태고 예전에 보면 거래가 예전에 원래 좀 없었던 기업이 많지가 않았던 기업이라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3,500원 가격을 좀 기억하셨다가 3,5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3,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나마 주가가 한번 탁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좀 잘 지켜보셨다가 3,500원 선에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해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AD 테크놀로지 28,000원에 10%인데요. 오늘 조금 밑에서 살까 하다가 너무 그냥 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못 샀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조금 올라오네요. 그랬잖아요. 이따기 했으면 팔았을 때 빠질 때는 안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라갈 때는 저기서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네, 맞습니다. 주식은 사든 팔든 뭘 하든 안 사든 다 후회를 해요. 주식은.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근데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에 대한 후회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얼마 정도까지? 뭐 보통 약간 부사 개념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학교의 AD 테크놀로지에서 저 종목을 한 번 사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좀 약간 높게 산 것 같아요. 많이 높게 샀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많이 높게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사실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사의 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는 AI 쪽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나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죠. 네, 네. 지난해 4분기 실적들을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 보면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러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이건 짧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만 9천 원 정도, 2만 9천 원 정도 선에서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우,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 정도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매수를 애초에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냥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를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만 8천 5백 원 정도만 보세요. 2만 8천 5백 원 정도만. 좀 낮게. 그리고 이 회사는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굉장히 좀 머리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2만 8천 5백 원. 반드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 2만 8천 5백 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쉽지만 저희가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못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제가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좀 잘 드릴 테니까 주식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면 제가 대응 방법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새해 또 많이 받으시고요. 부정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